아, 오랜만이다. 아유, 추워. 대충 정리는 다 했네. 어, 이거 혼자 그거 뭐야 정리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다행히 애들이 같이 처음만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도 자잘자잘한 거 정리했지. 우리 필요한 것들은 좀 챙겨가야지. 응응. 식기라든지 뭐 이런 거? 거기서 뭐 필요 없대? 그냥 뭐 필요한 것들이 쓸모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 철거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고. 아, 그래? 어차피 컨셉이 달라서. 그치. 그래서 다 필요 없으신 것 같아. 그래, 그럼 뭐 이런 거 다 떼가자. 그림도 떼가야 돼. 어, 어. 이 그림도 하나에 100만 원짜리라. 냉장고 한 대 어디 갔어? 그거 반납했잖아. 그게 우리 게 아니라서. 아, 반납했더라? 어, 반납했어. 오, 왜 벌레들이 생겼지? 아무래도. 아, 여기 쓰레기통 내가 그때 정리한다고 쓰레기통이 또 없어오더라고. 냉장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으시네? 응. 다 필요 없으시네. 진짜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어, 왜냐면 인테리어 다 짜시니까 그래도 새로 맞추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들고 가자. 아니면 팔 수 있는 거 팔고. 이거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원래 요즘 냉장고는 이렇게 서랍형으로나 아니면 열어서 위에서 이렇게 문 닫아서 쓸 수 있는 거 있지. 저 지금 이거는 이거는 지금 사신다는 분이 계시듯? 서랍형 냉장고? 아, 그래? 얼마에? 그래서 지금 가격을 알아보고 있어. 가격대를. 얼마에 좀 파시는지. 어깨가 아프고 무겁다. 우리 여기서 딱 2년 했다. 그러니까. 딱 2년 장사하고. 이제 문 닫게 됐네. 우리 음료수 마실까? 아니야, 나 음료수 안 마셔. 괜찮아. 이런 것도 베트남을 다 들고 온 거라. 참 들고 올 땐 힘들었는데 뭔가 시원섭섭하네. 그렇지. 그때는 이거 오픈한다고 다들 엄청 바쁘게 움직였었는데 이제 정리한다고 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 성소통이 되게 애매한 거 같아. 일단 주차 자리 없는 게 가장 크고. 맞아. 그리고 내가 진짜 하면서 느꼈던 게 그래도 우린 진짜 감사하게도 어려운 시기에도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많고 손님들이 웨이팅이 진짜 많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손님이 한 개인 거야. 한 개가 막 아무리 진짜 막 뛰고 움직여도 일단 테이블이 8개밖에 없다는 게 일단 좀 마이너스인 부분이고 그래서 경험했다는 게 되게 소중한 자산이지. 맞아. 다들 아쉬워하시더라고 이런 인테리어들 딱 보시면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 얼마나가 드럽고 이 하나하나가 다 돈이고 하시는데 너무 아쉬워하더라고 이쁜데 장사도 잘 되는데 주변 사장님들, 아시는 사장님들도 왜 갑자기 닫았냐 그렇게 아쉬워하시더라고 여기 있는 거 다 뺐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물 괜찮아요? 안 알았어요? 물 한번 틀어볼래? 몰라. 근데 어머니 물 잠갔잖아요. 어디서 잠궈 안 잠갔어? 어제 그거 뺐느냐고 잠갔잖아요. 안 잠갔어. 그거 잠가면 큰일 나지. 수도 잠궈. 여기 재림기 뺐느냐고 잠궜잖아요. 잠궜갖고 자세히 안 쳤는데 네, 다시 안 쳤어요. 큰일 났다. 물 얼어서. 다른 거 다 치워야 돼. 이거 안 떼줘. 이거 뭔데? 본드로 붙였나 봐. 이거 누가 가져갈까 봐. 형님 이거 본드로 붙였나 봐. 절대 안 떼줘. 이거 삶 같이 가져가야 돼. 이거. 안 해가지고. 이런 그릇도 말이야. 우리가 일일이 다 수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보낸 거거든. 이거 통감 받을 때 되게 복잡했어. 비쌌잖아. 이거 하나하나 다 이거. 그러니까. 그 허가 받아. 개수마다. 되게 복잡했지. 이거 비용도 많이 들었고. 자영업이라는 거 하기 전에는 당연히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진짜 너무 저걸 어떻게 내가 하지. 라고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 진짜. 이거 진짜 존경합니다. 모든 전세계 자영업자분들. 언니 물이 나오는데. 네. 한 번 사줄게요. 아이씨. 우리 할 시간 잠가줘. 어. 나와요. 나와요. 나와? 네. 나오네요. 근데 잠가주셔야 될 건데. 이거 물 새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가 어디서 물고 샤워? 어. 샤워. 어. 샤워.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재빙기 있었던 자리인데. 그거를 띄워서 그런가. 네. 그러면 수돗물을 잠가야 되겠네. 그러면. 위에 꺼 놓고. 어휴. 미안. 그래 갖고 돼? 더 해줘야 돼. 누나니까. 누나. 어휴. 뭐야? 무슨 의미야 이거? 아휴. 아휴. 이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 등? 등 그냥 두고 가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전기선 나와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 이거 전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감정되니까? 그래도 꽝코에는 우리가. 뭐 예상한 타이밍은 아니지만. 뭐 예상했든 예상 못했든. 어쨌든. 뭐 확장 이전을 준비해서. 일단 어느 지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동 지점은 저희가 아쉽게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우리 성수동 밖에 없어. 맞았어. 성수동 지점이 아니라. 성수동 밖에 없어 우리. 아니. 먼저 지점이라고 말하길래. 주저께 나를 매긴다고. 말 못다. 다시 할까? 아이고 그만해. 이거 다시 하면 더 창피하다. 그래도 저희를 믿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먼 곳에서 진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지금까지도 DM을 주시는데. 아직 못 왔는데. 문을 지금 닫으신 거냐. 너무 아쉽다라고. 지금까지도 DM을 주세요. 그런 분들께 너무너무.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도. 끝은 아니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에. 또 좋은 곳에서. 좋은 때에. 여러분들께 좋은 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 어떤 하늘이라는 아이디로. 네. 그 코이티비 관련된 채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상 악성 댓글을 자꾸 남기시더라고. 내 실명을 자꾸 거론하시면서. 자꾸 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얘기.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 퍼뜨리더라고. 맞아요. 마치 본인이 믿고 있는 게 사실인 것 마냥. 이거는 뭐 한마디로. 사실. 저는 이제 어떤 뭐. 그런 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허위 사실이기도 하고. 음. 그거를 다른 채널에. 타 채널에도 계속해서. 어제도. 어제도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알람 떠서 봤는데. 이거는 제가 좀 사실. 한마디로는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약간 내가 느끼기에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허위. 너무 직착을 하는 거야. 맞아. 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너에 대한 얘기.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진실인 것 마냥. 응. 엄청 직착을 하면서. 본인 인생을.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각 채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강한은 어쩌고. 홍석구 어쩌고. 계속 그런 얘기를. 지금 남기고 다니는데. 응.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한두 번 해야지. 어. 근데 한두 번이면. 그냥 넘기겠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차단을 했어. 심지어 아이디도 하늘. 하늘이야 하늘. 어. 영어로 하늘. 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뭐 이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잘 살고 있고요. 저 누구보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요. 행복합니다. 이게 하늘이를. 위안 댓글이 아니라. 나도. 까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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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입이 알죠. 뭔지 알지. 이게. 위하는 척 하면서. 아니 하늘이를. 위하는 척. 댓글을 남기는데. 결국은. 하늘이도. 까고 있더라고. 뭐. 이런 거 하나 없고. 아니. 각자 인생. 자기가. 책임져서. 사는 거지. 뭘. 그거 갖고. 이런네. 저런네를. 왜. 왜. 삼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까. 마음이 빨리 치유되시길. 바라겠고요. 암튼.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네. 하하하하. 그니까. 아니. 쓸데없이. 옹호 안 했으면 좋겠네.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옹호? 아니. 몰라. 옹. 그거 옹호 아니야. 너. 야. 너 그거 옹호 아니야. 아니. 왜. 그딴 소리를 하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강하늘은. 홍석호에게 버림을 받고. 하하하하. 항상 하는 말 뒤에. 그 다음에 다른 채널들에서 올린 내용을 플러스해서 적어. 응. 오빠랑 헤어지길 잘했네 하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거 하나 없는 날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어이가 없네. 하하하하. 또. 이 꽝코이를 찾아.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까지 찍어야 돼 이거. 간단하게 찍으려고 하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거 끝나네. 하하하하. 빨리 끝내줘봐. 하하하하. 은행 가야돼 지금. 모쪼록 은행 가야되니까. 영상. 하하하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채널 이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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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3년 정도 다 돼 가는데. 2년은 뭐 집에서. 제가 워낙에 집순이라서. 집에만 있어서. 뭐 누리지를 못했고. 한국 아직 몰라요 저. 하하하하. 아. 몰라요. 그래서 1년은. 거의 1년 시간은. 거의 가게에서 일을 하느냐고. 뭐. 돌아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제가 한국을 체험하는 한국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들 저의 그런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씩 일어나가는 모습들 그런 거 한번 영상으로 스카이 채널에서 제 개인 채널에서 담을 예정이니까 거기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아 저 뭐지 저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코이티비 아니에요 스카이 아 스카이 불러 코이티비 플러스 스카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